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팬데믹화에서 방역의 최우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적인 개념가 다르더라도 적어도 백신 접종 이후에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20대 이상의 성인의 경우 98%, 95%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도 없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20% 지지율, 앞으로 더 떨어지겠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소통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청장기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안 지겠다. 알아서 해라. 각자도 생해라. 이렇게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한 국가주도라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나 인원 제한 같은 일일적인 거리 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병관리청을 지난 2020년 9월 달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했는데 그거는 질병관리청이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이나 감염병에 대응을 해라. 이런 책무화 의무를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청장의 태도라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두는 것처럼 질병관리청도 보건복지부에 국으로 두면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해주시는 것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죽하면 지금 인터넷에 어떤 얘기 떠도 되는지 알아요? 저는 정은경청장을 데려와라. 그리고 정은경청장은 이순신인데 비해서 백경란청장은 조선수군을 계멸한 원균이다. 이런 얘기가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을 얘기할 때 질병관리청이 아니고 질병관람청이다. 질병구경청이다. 방귀청이다. 동의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정부 부처로서 책임있는 질병관리청 부처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청이 해야 되는 역할은 모두 다 하도록 충실히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은경청장에게 있고 백경란청장에게 없는 것은 국민적 신뢰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 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아재